이 일처리 그런 게 좀 진행이 진전이 안 되는 면은 하다가도 저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그 능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일을 일처리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들 똑같겠지만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조금 이해 속도가 느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주 그냥 우리 팀원 중에는 화병을 유발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저희 팀에는 없어요. 최소한. 일을 처음 접해서 부족한 건 괜찮으나 열정이 없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싫을 것 같아요. 다 나왔네요. 다 나왔네요. 다 나왔네요. 다 나왔네요. 다 나왔네요. 다 나왔네요.